정재호 주중국 대사가 부하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갑질 신고를 당해 외교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주재관이 이달 초 정대사를 갑질 행위로 외교부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주재관은 정대사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며 정대사의 발언을 녹음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일보는 복수의 대사관 소식통을 인용해 정대사는 여러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이런 머리로 여태 일을 해왔다는 거조라고 면박을 주거나 박사까지 했다는 사람 머리가 그것밖에 안 되나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교부는 주중국 대사관과 관련 제보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직원의 갑질 등 비위행위 발생 시 공정한 조사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충암고 동기동창이고 함께 서울대를 졸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 시절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에서 합류했으며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중국 대사에 취임해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습니다. 논쟁과 ske Thank you.